안녕하세요 시대맨 입니다. 여기 있는 3개의 최신 스마트폰을 배터리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3개의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Z플립과 S20 플러스, S20 이렇게 3가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부 다 100%로 완충해둔 상태이고 동시에 충전을 멈춘 상태입니다. 화면 밝기는 전부 다 최대 밝기로 해놨어요. 일단 최대 밝기로 해놓고 거의 모두 다 비슷한 사양으로 앱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동일하게 넷플릭스를 불러와서 같은 시리즈 영상을 재생해 보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같은 시리즈 영상을 동시에 실행을 했구요. 이 상태로 계속 켜놓고 배터리가 최대한 많이 줄어들게 해서 차이가 어느정도 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배터리가 99%, 99%, 99% 전부 다 배터리가 동일하게 떨어지고 있네요. 그럼 좀 이대로 계속 켜놓겠습니다. 드디어 제트플립이 이제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꺼졌습니다. 이제 S20 플러스하고 S20만 계속 또 무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S20 플러스는 아직도 배터리가 3%가 남았어요.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드디어 갤럭시 S20 플러스도 꺼졌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1시 25분 딱 이때 지나가면서 딱 꺼져 버렸어요. 정말 오래 테스트했는데요. 이제 힘들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느라고. 처음 시작한 게 어제 오후 10시 22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음날까지 넘어서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제트플립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20분을 견뎠고 S20은 14시간 40분을 견뎠습니다. S20 플러스는 15시간 3분을 견뎠어요. 제가 테스트한 내용이 넷플릭스 영상을 켜놓고 같은 부하를 줬고 화면을 최대 밝기로 놓고 테스트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조건으로 테스트했음에도 15시간씩이나 S20 플러스는 15시간씩이나 동작을 했어요. 조금 의아했던 거는 S20이랑 S20 플러스 배터리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좀 더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 정도까지는 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확실히 배터리는 오래가긴 하네요. 노트북 테스트할 때도 이렇게 지겹진 않았는데 이거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배터리 시간 궁금하셨던 분들 참고되셨길 바라고요. 질문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해본 거고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좀 많이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